경상남도가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18일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경남은 정부지원으로 조선업 회복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코로나19로 내년까지 유휴인력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수주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고용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해와 거제, 통영,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말 종료되며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